개그맨 서경석이 가수 영탁과 함께 다정한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지난 10일 서경석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중진담 위대찐동생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사진 속에는 고깃집에서 카메라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보이고 있는 서경석과 영탁의 모습으로 여유로운 일상이 눈길을 끕니다. 특히 서경석은 지난 4월 연예계 후배인 영탁과 함께 식사를 하는 사진을 게재하며 다정한 후배의 사랑을 선보여 훈훈한 분위기를 차안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본 팬들은 사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경석님 영탁님 두 분 보기 좋아요 항상 멋진 모습 응원합니다라는 댓글을 달며 감탄했습니다. 한편 서경석은 mbc 표준 fm 라디오 여성시대 양이은 서경석입니다. dj로 활약하고 있으며 영탁 또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 학당 등에 출연하며 왕성한 활동 중입니다.